안녕하세요 우리 토지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요 고상철 토지 투자와 스킬에서 중국 과정을 맡게 된 고상철입니다 반갑고요 이 과정은 토지를 아예 처음 하시는 분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 과정 전에 좀 간략하게 우리 메가랜드 내에서 소액토지 투자라고 10만원 토지 투자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랑 연계해서 같이 보시면 약간 혼합돼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냐면 우리가 아파트 그러면은 이게 정책이라든지 어떤 부동산 흐름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어떤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가 아파트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보다는 좀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 뭐냐 한참 막 돌다 보면은요 어디로 다 오게 되냐면 토지로 귀속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토지를 직접 매매를 했다거나 매수를 해서 개발을 했다거나 토지를 사고 팔면서 수익을 얻었거나 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워낙 거래가 많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실거래가 신고도 많다 보니까 확인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토지는 약간 베일에 쌓여 있는 느낌이라서 사람들이 막 선뜻 투자를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 저는 토지 강의만 벌써 한 20년 차로 해왔기 때문에 물론 저도 토지를 사가지고 못 파가지고 애물단지 내내도 있고 생각보다 제가 1년 강의로보다 더 많이 본 적도 있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토지는 가격이 상승했고 그게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 상승률이 약간 다를 뿐인지 떨어졌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처럼 그래서 제가 아파트랑도 좀 비교하고 앞으로 2023년, 2024년에 부동산 투자 방향에 있어서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중국 과정이고 고급 과정은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중국 과정 이후 과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니? 뭐 그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름은 고상철이고요 일단 제가 전공은 원래는 공대 쪽으로 나왔었어요 고시 공부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부동산 법제 석사를 받고 조금 더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서 도시계획 박사를 취득을 했는데 물론 도시계획 박사가 됐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도시계획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의 개념도 잡혔고 부동산 투자 방향에 있어서 덜 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현재 하는 직업은요 메가랜드에서는 공인중개사 공법 강의를 하고 있고 기타 다른 과정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과정과 대한민국 최초 기업형 부동산이거든요 미스터 홈즈라는 부동산 중개 법인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전체 FC 대표 맡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을 가다 보면 중개사무소가 뭐 여러 개 있죠 행운부동산, 대박부동산이 있지만 중간에 미스터 홈즈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저희 회사 파트너스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전체 총괄 대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법률 자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인하대학교 건대에서는 대학원 석사과정 친구들 대학원 친구들 형님들 강의하고 있고 있는데 주로 이제 디벨러퍼 강의랑 토지 강의랑 도시객 강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2년에 한 번 정도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이제 다른 거는 매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토지 자산관리라든지 기업에서는 웰릭스라든지 어떤 은행권에 있는 NPL 물건이라든지 이런 컨설팅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돈은 좀 많이 버는데 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남들이 보면 야 너 토지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 아니야 그러는데 은행하고 많이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먹고 사는 데는 없을 정도고 이제는 조금 더 옛날보다 물이 익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3년도랑 2024년도 우리는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랑 어떤 분은 중계를 하면서 중계는 컨설팅도 포함하는 겁니다 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땅을 매입해서 되파는 거죠 근데 이 땅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중계 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계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토지랑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토지랑 그리고 개발업자가 바라보는 토지가 다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종속되는 거는 토지의 가치 분석이거든요 이 토지가 어떤 가치가 있어? 이 토지가 도로에 붙어 있는데 얘 뭐에 쓰는 거야? 이런 가치 분석을 잘해야 중계도 잘하고요 컨설팅도 잘하고 투자도 잘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측면에 봐서 토지가치가 어디가 좀 더 있을지 만약에 세 가지 땅이 나왔을 때 어떤 토지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볼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기 인플레이션은 높아졌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물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가격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좋았죠 20년도까지 좋았다 21년도부터 슬슬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제, 미국의 금리 영향을 받아서 현재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현재 아파트 시장이 많이 붕괴되고 있고 또 주택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오를 때까지 올라갔던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하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인데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막 하다가 너무 떨어지니까 또 완화를 하고 있는데 강화를 했다가 또 완화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게 옛날에는 먹혔는데 지금은 약간 덜 먹히죠 왜? 금리라는 게 갑자기 미국에서 금리를 좀 올렸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으니까 기존에 금리에 따라 어떤 영향이 생겨서 지금 영끌족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좀 보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해서 저는 아파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투지하면서 아파트 같이 하셔야 돼 근데 지금 상황은 현재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추세가 나오면 아파트도 하면서 토지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그 주변에 땅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수요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매수자 우위라는 건 매매 물건이 아파트 물건이 막 5개가 나왔어 근데 살려는 사람이 10명이면 파는 사람이 갑이죠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인데 매물 나와 있는 건 5개야 그럼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협의할 때 이 사람이 선점을 하겠죠 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팔고 싶은 거죠 빨리 팔고 더 떨어지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떨어지기를 좀 기다렸다가 좀 더 떨어지면 사지 뭐 그래서 현재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고 최근에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 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 이거 영끌해가지고 산 사람들은 이 매매가 안 됨으로 인해서 또 가지고 있음으로 일어나는 보유세라든지 세금 측면에서 털고 싶은데 털 수가 없는 거야 왜? 안 사거든요 매수자들이 그래서 투자자들은 현재 피로감에 많이 젖어 있고 근데 거래가 상실돼서 현재 정말 바닥이 어디냐를 찾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좀 덜 떨어질 거야 아 조금은 덜 떨어질 거니까 나 기다렸다가 매수해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관망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게 제 생각에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 갈 때까지 이게 현재 측면에서 1월, 2월, 3월, 4월 이 사이까지는 반등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약간의 거래가 좀 나와지면서 이 하반기 중에 상반기 이후 즉 하반기에 슬슬 작업이 돼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 때를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되고요 이 때 매수 시점으로 보되 이거만 보는 게 아니라 토지도요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일단 쌀 때 사야 돼? 비싸야 돼? 사야 돼? 그러면 쌀 때 사야죠 자금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할 건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하시면서 이번 한 해는 올 한 해는 2023년도는요 제가 볼 때 공부하는 시기 2024년은 투자하는 시기 실행하는 시기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첫째 1으로 제가 먼저 잡은 거는요 자 이제 왜 토지 투자가 토지 투자가 현재 아파트보다 왜 좋냐 좋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파트도 좋고 토지 투자도 좋아 근데 하나에 몰빵하지는 말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가 장점이 있으니 아파트보다 어떤 장점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1주택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왜 토지를 투자해야 되냐 주택을 하나하나 가지고 있으면 주택 하나에서 우리가 최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는 3억 주구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2년 정도 보유하면서 살았는데 5억이 됐다 이거는 최근에 2018년, 19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이 올랐죠 2억이 올랐으면 내가 매각을 할 때 양도의 차익이 2억이라서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는 2년 이상을 거주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비과세, 과세하지 않으니까 세금을 안 내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차익 2억을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한 주택을 더 샀다 2주택자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금을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과 관련 없이 토지로 돌았을 때 토지 하나 갖고 있다고 2주택자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1주택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무주택자시라면 일단 주택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시는데 내가 1주택일 때는 세제 개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하나를 주택을 더 매입했을 때 세금을 계산해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2주택자인데 1주택을 더 취득할 때 토지를 취득할 때 세금 관련된 공부를 좀 하시면 아, 이게 1주택자는 토지 공부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결론입니다 그 과정상 일어나는 세부 관련된 걸 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세법 지식이 좋진 않지만 물어봤죠 어느 게 좋은지 장점인지 보니까 1주택자가 되는 순간부터는요 일단 토지에 관심을 좀 갖거나 다른 종목에 그리고 1주택을 팔 때쯤이 돼서 다시 토지에 대한 주택에 대해 관심을 또 가져야 돼 평생 주택만 바라보면 안 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앞으로 정부 또 이후에 부동산 정책 중에 주택 규제가 아주 좀 심했다가 최근에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강했는데 이게 완화되는 형걸로 오고 있는 측면이었어요 그런데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 다주택자들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종업소득세나 이거 주택 투자에 대해 규제를 강화했고 그 당시에 주택에 대한 투자에서 사람들이 대체제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로 갈까 수익률 좋은 거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지산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상가 이거 토지로 옮겨가거나 이 경기가 안 좋은 어떤 코로나 형국이었잖아요 이게 코로나 시대였었고 그리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으로 많이 갔었어요 현상이 그런데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급상승했다가 지금 급하락한 상태라 이때 사서 이렇게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현재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때 실질적으로 많은 이익을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안전자산으로 가겠다 안전자산 어딘데? 토지다 그래서 토지로 방향을 많이 바꾸기 시작한 한 해가 2022년도였었어요 2023년도 넘어왔잖아요 토지투자는 이게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현실화될 수 없어요 이게 잘 봐요 아파트가 현재 5억에 거래가 됐어요 옛날에 공시지가가 3억인데 5억에 거래되고 했거든 실질적으로 5억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공시지가가 3억은 너무 아닌 거 아니야 이걸 현실화하겠다고 해서 조정을 해서 거의 4억대 초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겠네 그렇죠? 토지는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공시지가를 올리기가 애매한 거야 거래가 안 되는데 공시지가만 올렸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때리는 기준이 공시지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유하는 측면 보유세 측면에서 약간 현실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보다도 현실화되는 것은 공동주택이 많지만 이게 낮아 토지는 그래서 시세에 비해 세금이 약간 조금 더 덜 부과된다 이게 장점이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초기 자본 들어가죠? 갭 투자 아니면 그런데 지금 시장은 집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갭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소액 토지 강의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 가능하고 나중에 추후에 그 토지를 가지고 내가 개발이라는 걸 해서 내가 그 개발 이익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디벨로퍼가 될 수 있는 미래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내 생산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생을 짓든 주택을 지어서 수익을 얻든 분양을 하든 이런 모든 게 가능하고 공장이라든지 임대를 주거나 또는 주말농장을 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게 토지다 그리고 내 토지를 필요한 사람이 만약에 공장을 운영하는 분인데 또는 도심에서 사는 게 좀 싫어서 외곽으로 전원주택 짓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수요자들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도심지 내에 있는 토지면 이거 단독주택 1층짜리인데 이거 철거하고 새로 지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대비했을 때 매각을 하거나 수익을 했을 때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원하던 건물주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년 전에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에 2천만 원 이하짜리 땅이 없었어요 10년 전에 2천만 원 이하짜리 땅이 되게 많은데 그때 당시 1,200, 1,300 이 정도 하던 땅들이 강북에 많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10년 지난 이 시점에 2천만 원 이하 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200이다 2,200 그럼 1천만 원 올랐죠 1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평수가 80평이다 80평인데 10년 사이에 1천만 원 올랐으면 8억이 올라간 거죠 그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토지의 가치가 8억 정도가 올랐던 시장이 서울 토지예요 서울 토지 8억 그러면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를 계산해 보니까 6억이 나온 거야 그러면 해당 토지 가치가 8억이 올랐기 때문에 고고에서 올라갔던 거를 대출을 빼서 거기다가 건축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땅을 사면 10년이나 5년이나 15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쯤에 내가 건축을 하는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이미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PF라든지 어떤 대출을 활용해서 건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 가치가 있는 게 토지인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토지 사면 안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서울 시내의 집 가격이나 토지 가격은 같이 올라가요 토지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평당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프로프테크 사이트 들어가서 몇 번만 눌러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평 토지가 만약에 8억이 올랐잖아 그럼 내가 나중에 개발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토지는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는 떨어지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게 당연하다 토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토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있죠 이거를 시간이 한계가 있겠지만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 토지의 장점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서 토지를 매입했었고 바라보는 시각이 저렇구나 라고 여러분 눈으로 투영해서 한번 보셨으면 이 과정이 끝나고 났을 때 나는 약간 남들보다 땅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졌다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짧게 짧게 해가지고 너무 지겹지 않게 갈 테니까 이번 시간은 간략하게 왜 토지가 아파트보다 주택보다 좀 사람들이 더 손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 가요 다음 시간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던 제 사유 중에 하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사례들에서 좀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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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